아, 그럼 뭘 더 해야 하나요? 진짜? 아무것도 모르는구나? 마울아, 빵꾸놨네. 5만 원에 고쳐줄게. 우리 삼촌이에요. 아, 안, 안녕하세요. 고등학생이 오토바이 타는 거 불법 아니야. 면허증 까봐. 아이, 사장님 너무 존스러워. 아까들 러브러브 그냥 또 어때. 지한, 계속해. 면허증 까봐. 오늘은 안 갖고 와서요. 안녕히 계세요. 나랑 같이 가자.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객 갔다가 한 번 안 하는 거 봐라.